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은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떠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기도를 누리는 우리에게 염려가 떠나가고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는 순간 사단은 우리 발 아래 이미 무릎을 꿇은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새해 이번에 내가 새벽 기도를 성공해야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결단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는 그 결심을 꺾기에 충분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날씨에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참한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정말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님의 삼킬자를 찾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삼키려고 달려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 도전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 사단은 계속해서 미혹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고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자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셨고 그 일을 본인의 삶 속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또 이렇게 기적도 베풀어 주시면서 설명을 했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제자들은 그래도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었을 당시에는 제자들이 음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예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했고 그들 가운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의죠 시몬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매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환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나에게 다시금 찾아와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치유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했고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은 한없이 약했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다시 사랑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보금보금 해야 되느냐 보금만이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금만이 된다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보금만 들었더니 이 보금만 누렸더니 되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큰 착각이 내 생각에 결론을 내리고 신앙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쯤 했는데 아, 나 안 되는구나 라고 내 생각에서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은 창세기 3장으로 이미 병들어 있고 이 생각을 계속 사단은 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론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시고 올바른 신앙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 세상에 찬빛이 오셨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빛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잡혀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아비 마귀에게 있을 때 우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했을 때 진리가 우리 속에 없으므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도 주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정,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시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처절히 느끼고 다시금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복음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붙잡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치유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복음치유의 시작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복음의 치유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굳건하게 염려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란을 당한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번 새해에는 정말로 내가 승리하리라 했지만 환경이, 조건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이 있다 저기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여기가 재림주다 여기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많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여기가 맞다 어느 쪽에서는 저기가 맞다 저게 틀리다 이거 아니면 내 편 아니다 라는 식의 주장들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혼란함은 앞으로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 임금이 주관하는 사단에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들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염려가 없는 한 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겼기에 오늘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24시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란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환란 당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랩런트들을 선택하셨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회복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믿고 있습니다 랩런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결국에는 복음이 승리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기로 작정한 예원께 모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멘이라 고백합니다 세상 성경에는 많은 환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가 행할 일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앞에서 말씀했지만 로마서 말씀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아처많은 말과 교활한 말로 순전한 자를 미혹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의 성취를 오늘 현장 가운데서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020년 정말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정말로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답을 현장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미리 아는 길을 가면 괜찮습니다 등산을 갈 때에도 정상이 갔다 왔다면 이 길이 지금 비록 험하지만 이 길을 올라가고 나면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우리가 그 올라온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그 신앙의 길이 비록 힘들 수 있습니다 곤란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믿고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이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현장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듣지 못한 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천국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려면 끝이 오겠는데 아직 끝이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무감깃해져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현장 가운데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현장 가운데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만나지는 만남의 축복 또한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오늘 동일할 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 6. 6.